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집 배문철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한계동 22세대 신축아파트 보러 왔는데요 오늘의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약 4천만원 가량 할인이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주차장 100%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 인근의 서해선이 연장된 소세울역 도보 역세권 이용 가능하신데요 1호선 소사역도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또 인근의 외곽순환도로도 가까이 있어서 시흥이나 서울 방면으로도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고요 실내 거실부터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거실 모습입니다 현재 거실폭 약 4m 20 정도 나오고요 층고도 약 4m 20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거실폭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넓은 소파 두셔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십니다 뒤쪽으로는 고급 아트월 되어 있는데요 TV 두시개도 정말 좋은 폭이고 깔끔하게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휘센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재는 각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어진 라인 등이 정말 멋스럽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데요 거실 이렇게 보셨고 반대편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렇게 유리난간을 하나 설치를 해 놔서 굉장히 개방감이 있는 주방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D-자 구조의 주방입니다 앞쪽에는 식탁 이렇게 두 개 놓았는데 세 개까지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식사하시고 위에 식탁 등이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개수대 자리를 거실 방면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거실 모습 보실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이런 수납 선반도 다 살려 두었습니다 여기다가 양념장 같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위아래 수납장 잘 들어가 있는데요 주방창은 전세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창이 있어서 연기 많이 나는 음식 하셔도 환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후드도 정말 큰 걸로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드리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방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첫 번째 방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방 크기 약 3m 20, 3m 80 정도 나오는 정말 좋은 크기의 안방이고요 안방에도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간단한 드레스룸 시스템장 넣어드렸는데요 시스템장도 기본 옵션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옆쪽에는 화장대 공간도 마련해드렸고요 안쪽에 부부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도 샤워 가능한 공간입니다 네, 이제 현관 옆쪽에 있는 거실 욕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터치식 거울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대 현관 모습입니다 한쪽에는 신발장이 키 큰 장으로 총 4칸이나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일괄 소동 스위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지는 기본적으로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삼연동 중문도 기본 옵션으로 가져가시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방 크기 약 2m 50, 3m 30 정도 나오고요 넓은 직사각형의 방이라 침대 두시고 성인 자녀분 방으로도 쓰기 좋습니다 뒤쪽에는 베란다가 있는데 마지막 방과도 베란다가 이어지니까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방 크기 약 2m 50, 3m 10 정도 나오는 비슷한 크기의 직사각형의 방이고요 각 방 온도 조절이 있으니까 침실로도 사용하셔도 되고 인원수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업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통베란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는 시스템장을 또 따로 만들어드려서 골프 용품이나 캠핑 용품 두시면 좋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앞쪽으로 통베란다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전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빨래 건조대를 두셔서 빨래 널리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분양가가 할인이 정말 많이 된 신축 아파트 한번 봤는데요 여기랑 더 가깝고 인근에 편의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분양가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상담번호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